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관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지역 내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236명으로 2주 전인 340명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4.7%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 한 주 29.4%로 증가했습니다.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은 2주 전 21.2%에서 지난주 20.4%로 20%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 수는 2주 전 31명에서 지난주 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감소 초기 단계로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 초기 단계이며 일상에서 대인간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많아 긴장을 늦추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종교시설인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전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종교시설인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방문자는 283명. 8일 기준으로 이 중 34%인 96명이 검사를 받았고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거부하거나 착신불가, 결번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인원이 100여 명가량 돼 방문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방센터를 방문하신 서울시민 모두는 1월 15일 금요일까지 신속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3차 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시민과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방역 위생수칙 준수와 비대면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